아이고, 내 저녁이야. 아버지. 맛있겠네. 좋다, 필 좋다. 됐다. 뭐 볼까? 뭐 볼까? 시청률 오픈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아예 한 번도 안 봤어. 오늘 뭐지? 펜트하우스.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서 시즌 오늘 시작한 거야. 뭐야? 어, 맛있겠다. 코를 막지 말고 먹어봐야겠다. 맛있겠다. 너무 매운데? 너무 매운데? 맛은 괜찮다. 너무 매운데? 아, 어떡해. 맛은 괜찮네. 진짜 맛있었어. 뒤로만 떠냈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다. 와. 맛있어. 아, 오늘 집에 가서 저걸 먹어야겠다. 말아. 말아, 나도. 말아에다가 소주 한잔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되게 원초적이구나. 원초적. 아, 뭔지 알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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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모 못 쓰게 되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숨 바쁜 거 봐. 쟤 요즘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 손을 자주 씻어야 되겠어. 어우, 진짜 이걸 되게 많이 한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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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화났어. 너무 짜증 나신 거야. 그렇지.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라고? 이게? 쓰러졌다. 쓰러졌어. 너무 말아도 자극적이고 드라마도 너무 자극적.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는 알겠어. 욕이 나오는데 물 한잔 마시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는 나를 보면서 내가 팀을 겁나 좋아하네.